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는데요.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가 결혼정보업체 대표였다고 하는군요. 큰 사건이었습니다. 역삼동 일대가 떠들썩했었는데요. 그런데 그 사건의 개요들을 파악해 보니까 용의자는 60대 남성 김 씨였었는데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남성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 뒤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. 제대로 업체에서 조선을 해주지 않았다. 이건 용의자의 말입니다라고 해서 거리에서 업체 사장을 만났었고 말다툼 끝에 지금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흉기를 거칠게 휘둘렀었거든요. 그런데 저 와중에 약간 씁쓸한 대목도 있었고 아직 우리의 시민의식이 살아있었다. 이런 대목도 있었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냥 방관하면서 사진 찍고 그랬던 시민도 있는 반면에 또 용감한 시민들이 뛰어들어가지고. 지금 당황에서 막 말리는 모습이죠. 부분들 있죠. 그래서 정말 더 큰 안타까운 사연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인터넷 보시면 그때 당시에 함께 뛰어든 시민들의 인터뷰 정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은 또 남아있다. 이런 대목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요즘 저런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범죄를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살기가 참 팍팍하니까. 순간을 못 참는 것 같아요. 분노를 못 이기는 것 같은데 참 큰일 날 일입니다.